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38페이지 문법 장문할 차례죠 그럼 먼저 여러가지 명사의 복수형을 적어보는 A번 문제부터 네이티브 선생님이 일렁끼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A. 다음 명사의 복수형을 적어라 이런 문제입니다 brush, patriarch, soliloquy, volcano, dynamo, lens, thief, mischief, golf, mister, pta, mouse, passerby, crisis, deer, index, japanese brush, 소리죠 sh로 끝나니까 es를 붙여 복수형을 만들죠 brush이죠 patriarch, 족장이라는 뜻이죠 어미가 ch로 끝나지만 발음이 크니까 그냥 s만 붙이죠 patriarchs, soliloquy, 독백이라는 뜻이죠 어미가 quy로 끝나는 명사는 복수형을 만들 때 대개 마지막에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이죠 soliloquy죠 volc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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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 n plus o니까 es를 붙여 복수형을 만드는식 원칙이지만 그냥 s만 붙여 복수형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어미의 es를 붙인 falcanoes 또는 s만 붙인 valcanoes 어느 쪽 좋겠습니다 다이너모 발전기죠 자음 M 플러스 O니까 ES를 붙여 복생을 만들 것 같지만 예로 S를 붙여 복생을 만들죠 다이너모즈 렌즈 어미가 S를 끝나니까 ES를 붙여 복생을 만들어야죠 렌즈즈 히프 도둑 F로 끝나니까 F를 V로 바꾸어 ES 히프즈 미스치프 해 손해 혹은 장난 이건 F로 끝나지만 예죠 복생은 그냥 어미에 S만 붙인 미스치프즈 갈브 육주로 둘러싸인 바다의 일부분인 만을 뜻하죠 역시 예로 어미에 그냥 S만 붙여 복생을 만들죠 갈브즈 미스터의 복생은 원칙적으로 M E S S I E U R S 메시즈 이렇게 되지만 대부분 줄에서 M E S S R S 형태로 쓰죠 반드시 어미에 피어리도 붙이는 거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PTA Parent Teacher Association 이거 약자죠 우리말에 사친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복생은 아파스트로피 S 혹은 그냥 S 어느 쪽에 좋죠 그러나 그냥 S를 붙일 때는 반드시 P와 T와 A 다음에 나오는 점들을 없애고 S를 붙여야죠 어미에 아파스트로피 S를 붙인 PTAs 혹은 S만 붙인 PTAs Mouth G 복생은 Mize가 되죠 Passerby 20 복생은 PTAs에 S를 붙인 Passersby Crisis 위기 시랍어에서 나온 거니까 복생은 어미 S I S을 S E S으로 바꿔 Crisis가 되죠 Dear 사슴 단 복생이 같죠 복생은 그냥 Dear죠 Index 이건 세균이라는 뜻일 때는 복생이 어미가 X로 끝나니까 어미에 S를 붙여 Indexes 이런 뜻이 되죠 그러나 물가 지수 같은 지수라는 뜻일 때는 복생이 철자가 I N D I C I E S 발음은 Indices가 되죠 Indices Japanese 이것도 단 복생이 같죠 복생은 그냥 Japanese Brush Brushes Patriarch Patriarchs Soliloquy Soliloquies Volcano Volcanoes Dynamo Dynamos Lens Lenses Thief Thieves Mischief Mischiefs Golf Golfs Mister Misters PTA PTAs Mouse Mice Passerby Passersby Crisis Crises Deer Deer Index Indexes Indices Japanese Japanese 다음은 비분할 차례인데 비분은 분화복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명사는 복수형이 되면 단수형에는 없던 새로운 의미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새로운 뜻이 단수로부터 분화하여 생겼다는 의미로 분화복수라고 부르죠 앞뒤 기본법 설명할 때 공기라는 에어가 복수형 에어저가 되면 잘난체하는 것 팔이라는 암이 복수형 암즈가 되면 무기 방법이라는 뜻의 매너가 복수형 매너가 되면 예의범절 이런 뜻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에어저, 암즈, 매너즈 이런 것들이 분화복수가 되겠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죠 A. Custom Customs B. Provision Provisions C. Pain Pains D. Good Goods E. Content Contents F. Ruin Ruins G. Quarter Quarters H. Perishable Perishables A. Custom 습관, 관습 이런 뜻이지만 복수굴, Customs는 세관이라는 뜻의 분화복수가 되죠 B. Provision 공급 또는 설비라는 뜻도 있죠 복수굴, Provisions가 되면 양식, 식량 이런 뜻을 쓰이죠 C. Pain 고통 복수형 패인지는 수고, 노력 이런 뜻입니다 D. Good E. 끝지는 집합적 의미의 상품 즉 Commodities 이런 뜻도 많이 쓰이죠 E. Content 만족 Content는 내용, 알명의 또는 목차라는 뜻도 있죠 F. Ruin 파멸 Ruins는 폐허 또는 유적지 이런 뜻이죠 G. Quarter 4분의 1 Quarter D는 숙소 즉 Largings 이런 뜻이죠 H. Perishable 형사로 썩기 쉬운 이런 뜻이고 Perishable D는 명사로 야채나 생선 같은 썩기 쉬운 것들을 가르치죠 다음은 반대되는 성을 써보는 문제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C. 다음 단어에 반대되는 성을 써라 이런 문제죠 Widow Lad Uncle Horse Cock Master Emperor Count Landlord Waiter Air Bride Widow 과부죠 호랍이는 어미의 E-R을 붙인 Widow Lad 문어에서 쓰이는 말로 젊은이 청년 이런 뜻이죠 반대되는 성은 Less 소녀 젊은 여자 가르치죠 Uncle 삼촌 삼촌 외삼촌 고모부 이모부 반대는 Ant 숙모 외숙모 고모 이모 전부 해상 되죠 Horse 순말 안말은 Mayor Cock 수탁 암탁은 Han이죠 Master 남자 주인 혹은 남자선생 여주인 여주인 혹은 여선생 은 Mistress 이렇게 되죠 Emperor 남자 황제죠 여황제 혹은 황운은 Emperor 하면 되죠 Count 백작 백작 부인은 어미의 ESS를 붙인 Countess Landlord 남자 지주 또는 남자 집주인이나 혹은 건물주인 여자 지주 또는 여자 집주인이나 건물주인은 Landlady가 되죠 Landlady Wa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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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R-E-S-S Waiter 철저히 주어야 되죠 Air 남자 상속인 여자 상속인은 어미의 ESS를 붙인 Airis Bride 신부 신랑은 어미의 G-R-O-O-M을 붙인 Bride Groom 혹은 Bride를 생애하고 그냥 Groom이라고 해도 신랑이라는 뜻이 되죠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idow Widower Lad Lass Uncle Aunt Horse Mare Cock Hen Master Mistress Emperor Empress Count Countess Landlord Landlady Waiter Waitress Heir Heiress Bride Bride Bridegroom Groom 다음은 무성명서가 의인화될 때 남성으로 취급하는지 혹은 여성으로 취급하는지를 연습해보는 문제 D 분으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D 다음 단어가 의인화될 때 취하는 성은 무엇인가 D Time Law Nature War Art Love Ship Ocean Peace Country Sun Moon Spring Winter 보통 남성은 강하고 맹렬하고 위대한 것을 뜻하며 여성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가련한 것을 나타낸다고 했죠 Time 시간 남성이죠 Law 법 남성 Nature 자연 이건 여성이죠 War 전쟁 남성 Art 예술 여성 Love 사랑 이건 여성으로 취급할 것 같은데 남성으로 취급합니다 사랑의 아름다움보다는 사랑의 위대함에 더 비중을 두는 거죠 Ship 배 여성입니다 Ocean 태양 남성이죠 Peace 평화 여성이죠 Country 국가를 의미할 때는 여성 국토를 의미할 때는 중성 취급을 하죠 Sun 태양 남성이죠 Moon 달 이건 여성으로 봤죠 Spring 봄 여성이죠 Winter 겨울 남성으로 봤죠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먼저 1번부터 함께 보시죠 E Compare the difference E Compare the difference 차이를 비교해라 1번 Number 1 A A portrait of the queen B A portrait of the queens A A portrait of the queen 여왕을 그린 초상화 어브의 동그라미 여기 어브는 목적계 관계를 나타내는 전지수 어브죠 B A portrait of the queens 여왕 소유의 초상화 부정관사 어브 플러스 명사 포트릿 플러스 어브 플러스 소유격 The queens 이런 형태의 이중 소유격이죠 다음 2번 Number 2 A Eve's daughters B The daughters of Eve A Eve's daughters Eve의 딸들 즉 Eve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의 딸들이라는 의미로 여기 apostrophe S는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B The daughters of Eve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여성 Eve의 딸들이라는 의미로 여성 전체를 나타내는 일종의 관영 표현이죠 다음 3번 Number 3 A Tom and Mary's cottage B Tom's and Mary's cottages A Tom and Mary's cottage apostrophe S가 끝에 한 군데만 있으니까 공동소유로 Tom과 Mary's cottage Tom and Mary's cottage apartrophe S가 각각 붙어있고 cottage가 복수니까 각자 소유로 Tom과 Mary의 각자의 별장을 의미하죠 다음 4번 Number 4 A His help is needed B They came to his help A His help is needed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His help의 동그라미 여기 His help는 He helps someone 이런 관계죠 즉 그가 누군가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 His는 주격관계를 나타내죠 B They came to his help 그들은 그를 도워봤다 즉 They came to help him 이런 의미죠 His help의 동그라미 여기 His help는 그를 돕는 거 이런 의미로 His가 목적격관계를 나타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Number 5 A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he treasure of a child B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he treasure of the family A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he treasure of a child 어떤 것도 아이라는 보물보다 더 규정할 수는 없다 The treasure of a child의 밑줄 of의 동그라미 The treasure of a child에서 전수 of는 동격관계로 The treasure equal a child의 관계가 성립되죠 아이라는 보물 이런 뜻입니다 B Nothing is more precious than the treasure of the family The treasure of the family의 밑줄 of의 동그라미 여기 The treasure of the family는 그 가족의 보물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보물 즉 그 가족의 가보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 of는 소유관계를 나타낸 전수 of죠 어떤 것도 그 가족의 가보보다 더 규정한 것은 없다 다음 F번으로 갑니다 F번은 1번부터 8번까지 해서 틀린 것을 찾아 고치는 문제죠 함께 보겠습니다 F Choose the wrong ones and correct them F Choose the wrong ones and correct them 틀린 것들을 골라 그것들을 고쳐라 Number 1 James's book Number 2 Columbus's discovery of America Number 3 A Nine Days Wonder Number 4 The Dog's Tale Number 5 Jack's any friend Number 6 A John's book Number 7 Someone Else's Hat Number 8 At a Stone's Throw 1번 James's book James's 책 고유명사는 S를 끊어도 apostrophe S를 붙여 소유권을 만드니까 맞습니다 2번 Columbus's discovery of America Columbus의 아메리카 대륙 발근 이건 틀렸죠 Columbus는 S를 끊는 고유명사로도 예로 apostrophe만 붙여 소유권을 만들죠 따라서 S를 떼내야죠 3번 A Nine Days Wonder 9일간의 기적 역시 틀렸죠 9일간은 Nine Days 즉 They 음에 S가 붙어야 하니까 복수형 돼지에 apostrophe만 붙여 A Nine Days Wonder 이런 식이 돼야죠 4번 The Dog's Tale 그 개의 꼬리 동물이니까 apostrophe S를 붙여 소유권을 만들 수 있죠 따라서 맞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 The Tale of the Door 이런 형식도 상관없겠습니다 5번 Jack's Any Friend 틀렸죠 Any가 있으니까 이중 소유격으로 Any 플러스 명사 플러스 어 플러스 소유격 이런 형태에 대하니까 Any Friend of Jack's 이런 식이 돼야죠 6번 A John's Book 틀렸죠 부정관사 어가 있으니까 이중 소유격으로 부정관사 어 플러스 명사 북 플러스 어 플러스 소유격 John's A Book of John's 이런 식이 돼야죠 7번 Summon Aar's His Hat 어떤 다른 사람이 모자 복합의 복수는 소유격으로 만들 때 마지막에 Apostrophe S를 붙여야 하니까 맞는 거죠 8번 At the Stone's Throw 역시 맞죠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Apostrophe S 소유격으로 나타내죠 엎드리면 코달 때 이런 의미로 전사 at 대신에 Within을 써서 Within a Stone's Throw 대개 끝에 전사 of를 수반해 At the Stone's Throw of M.O. 또는 Within a Stone's Throw of M.O. 이런 식으로 M.O.에서 엎드리면 코달 때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1. James's Book 2. Columbus Discovery of America 3. A Nine Days Wonder 4. The Dog's Tale 5. Any Friend of Jack's 6. A Book of John's 7. Someone Else's Hat 8. 8. At a Stone's Throw 다음은 G번으로 갑니다 함께 보시죠 G. Choose a line which has no mistake in plural forms G. Choose a line which has no mistake in plural forms 복수행의 틈이 없는 줄을 골라라 No. 1 Oasis Pents Goats Monarchs Species No. 2 Trout Fathers-in-law Theses Pianos Roofs No. 3 Mice Series Growns Up Saleswomen Goods No. 4 Echoes Chinese Solos Clothings Bamboos No. 5 Phenomena Zeros Macteria Alumni Bystanders 1번 Oasis Oasis 시라버에서 나온 Uasis라는 뜻의 Oasis 그게 복수행이죠 어미 SIS가 SES로 바뀌고 바람이 SIS에서 CG로 바뀌죠 맞습니다 Pants 화폐탄이 페니의 금액을 나타내는 복수행이죠 역시 맞습니다 Goats 맞고 Monarchs 이건 틀렸죠 어미 바람이 시가 아니라 크기 때문에 복수행은 ES가 아니라 S만으로 붙여야 되죠 Species 종 종류 단복수가 같으니까 역시 맞습니다 입은 트라우트 송호 단복수가 같으니까 맞죠 Fathers in law 시아버지 혹은 장인이란 뜻의 Father in law 복수행이죠 명사가 포함된 복합번호는 중요한 것을 복수행으로 만드니까 Father를 복수행으로 만든 Fathers in law 이게 맞죠 Theses 역시 시라버에서 나온 논문이란 뜻의 Thesis의 복수행으로 맞죠 어미 SIS가 SES로 바뀌고 발음이 SIS 시지로 바뀌죠 Pianos 이건 틀렸죠 Piano는 자음 플러스 O로 끝나지만 예로 ES가 아니라 S만 붙여야 복수행을 만들죠 Pianos Loofs 맞죠 비록 어미가 F로 끝나지만 예로 S만 붙여야 복수행을 만들죠 3번 Mice 생진한 뜻의 마우스의 복수행으로 맞습니다 Series 단복수행이 같으니까 맞죠 Grounds up 틀렸죠 명사를 포함하지 않은 복합원은 제일 끝에 S를 붙여 복수행을 만들죠 따라서 Grounds up이 아니라 Grounds up 이런 식이 되어야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Sales women Sales woman의 복수행으로 이건 맞죠 끝 물품 혹은 상품이란 뜻으로 역시 맞죠 4번 Echoes 메아리 Echo이 복수행인데 자음 H 플러스 O니까 ES를 붙인 Echoes가 맞죠 Chinese 단복수가 같으니까 역시 맞죠 Solos 역시 맞죠 Solo가 자음 L 플러스 O니까 ES를 붙여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로 S만 붙여야 복수행을 만들죠 Clothing 이건 틀렸죠 의리란 뜻의 Clothing은 집합적 물질 명소로 복수행을 만들 수가 없죠 Bamboo 대나무 Bamboo의 복수행으로 모음 플러스 O니까 S만 붙여 복수행을 만드니까 맞죠 5번 Phenomenal 라틴스 나온 현상이라는 뜻의 Phenomenal의 복수행이죠 맞습니다 Zero 자음 플러스 O니까 ES를 붙여 복수행을 만드니까 맞죠 Zero는 의미의 S만 붙여 Zero 형태로도 많이 쓰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acteria Bacteria 맞죠 단수형은 Bacterium 이런 식이 되죠 Alumni 라틴에서 나온 동창생 Alumnus의 복수행으로 맞죠 Bystanders 방관자 Bystander의 복수행이죠 복합원은 중요한 부분을 복수로 만드니까 Standard 복수로 만든 Bystanders는 맞죠 따라서 정답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페이지를 받고 239페이지 각 문장에서 틀린 곳들을 고치는 H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부터 함께 보시죠 H Correct the errors in the following sentences H Correct the errors in the following sentences 아래 문장들에서 틀린 곳들을 고쳐라 1번 Number 1 Take his death coat to him In case it gets cold Take his death coat to him In case it gets cold In case it gets cold 추워질 경우에 대비하여 Take his death coat to him 그의 저 코트를 그에게 take 갖다 줘라 His death coat과 틀렸죠 우리말식으로 생각해 그의 저 코트 하면 He's death coat 이런 형식이 맞을 것 같지만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에 that가 붙을 경우 이중 소유격으로 that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 대명사 이런 형태가 되어야죠 즉 that 플러스 명사 coat 플러스 of 플러스 소유 대명사 his that coat of his 이런 식이 되어야 합니다 Take that coat of his to him In case it gets cold In case의 동그라미 it gets cold의 밑줄 In case 플러스 절 이런 형태가 되면 몸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렇게 되죠 Take that coat of his to him in case it gets cold 다음 2번 Number 2 About 5,000 people inhabit that island 대략 5,000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 산다 Thousand's가 틀렸죠 복수형 thousand's가 의미에 있을 때는 단수형 thousand's가 되어야죠 Thousand's가 수자 다미와 형사적으로 쓰일 때는 항상 단수형으로 쓰이죠 그러나 단독으로 수천의 뭐뭐 이런 식으로 막연히 많은 수를 나타낼 때는 thousands of 뭐뭐 이런 것들로 thousand's의 복수형으로 쓰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About 5,000 people inhabit that island Inhabit의 밑줄 Inhabit는 다동서로 live in place 장소 어디어디에 살다 거주하다 이렇습니다 About 5,000 people inhabit that island 다음 3번 Number 3 He is on good term with the people he works with He is on good term with the people he works with Term이 틀렸죠 Term을 의미에 S를 붙인 복수형 term지로 바꿔야죠 Is on good terms with의 동그라미 Be on good terms with someone 이런 식이 되면 누구누구와 사이가 좋다 반대로 누구누구와 사이가 나쁘다 하면 그 대신에 bad를 써서 Be on bad terms with someone 이렇게 하면 되죠 따라서 He is on good terms with the people he works with 그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좋다 He is on good terms with the people he works with 다음 4번 Number 4 She made friend with some of her co-workers She made friend with some of her co-workers Friend가 틀렸죠 Friend 의미에 S를 붙여 복수형 friends가 되죠 Made friends with의 동그라미 Make friends with someone 이렇게 되면 Friends가 상호복수로 누구누구와 친해지다 이렇게 되죠 친구가 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하니까 Friend가 복수형 friends 돼야 하고 이런 복수형을 상호복수라고 하죠 예를 들어 Shake hands with someone 누구 누구와 악수하다 Exchange greetings with someone 누구 누구와 인사를 교환하다 이런 표현에서 hands, greetings는 전부 상호복수가 되는 거죠 She made friends with some of her co-workers Co-worker 하게 되면 동료, 함께 일하는 사람 이랬으니까 그녀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중 몇 사람과 친해졌다 She made friends with some of her co-workers 다음 5번 Number 5 I have bought two dozens handkerchiefs I have bought two dozens handkerchiefs 나는 두 다시 손수건을 샀다 즉 손수건 24개를 샀다는 뜻이죠 dozens가 틀렸죠 dozens가 아니라 의미했을 때에는 단수형 dozens이 되죠 위에 2번의 thousands처럼 dozens도 수사담위와 형사적으로 쓰일 때는 항상 단수형이 되죠 다음에 손수건이라는 handkerchief는 복수형이 두 가지죠 의미에 그냥 s를 붙여 대고 혹은 f를 여기처럼 vs로 바꿔도 되죠 I have bought two dozen handkerchiefs 혹은 I have bought two dozen handkerchiefs I have bought two dozen handkerchiefs I have bought two handkerchiefs 다음 6번 Number 6 They took great pain to accomplish the work They took great pain to accomplish the work Pain이 틀렸죠 Pain을 복수형 페인지를 바꿔야 되죠 Took과 페인지의 동그라미 Pain은 고통 복수형 페인지는 노력, 수고 이르시로 Take pain 하면 수고하다, 노력하다 이르시로 되죠 따라서 They took great pains to accomplish the work 그들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크게 애썼다 They took great pains to accomplish the work 다음 7번 Number 7 His bad manner hurt me a lot His bad manner hurt me a lot Manner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문맥상 매너의 복수형 manage가 더 알맞죠 Manner는 어떤 일을 하는 방법, 즉 way의 뜻으로 쓰이고 복수형 manage는 way of behaving, 예의범절, 예절, 예의를 뜻으로 His bad manners는 그의 예의에 억은한 행동을 의미하죠 His bad manners hurt me a lot Hurt이 밑줄 Hurt는 hurt, hurt, hurt 이런 식으로 운영과거 과금선이 다 같고 의미는 offend, 즉 남의 감정 따위를 상하게 하다 이랬으니까 그의 예의에 벗어난 행동이 나의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다 이랬습니다 His bad manners hurt me a lot 다음 8번 Number 8 His father is in his late 40 or early 50 His father is in his late 40 or early 50 40와 50 이 부분이 틀렸죠 각각 40와 50를 복수형 40주와 50주로 만들죠 둘 다 자음 플러스 y니까 y를 아이를 받고 yes를 붙여야 합니다 In one's 40주 하면 40대 In one's 50s 하면 50대 이런 말이 되죠 10대는 in one's teens 20대는 in one's 20s 전부 teens, 20s 이런 식으로 복수형이 되죠 따라서 Number 9 Don't put on air with me Don't put on air with me Air가 틀렸죠 Air를 복수형 airs로 바꿔야죠 Put on airs의 동그라미 Airs는 air에서 나온 분화복수로 잘난 채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했죠 Put on airs with someone 이렇게 하면 Behave in an unnatural way in order to impress someone 누구를 감동시키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누구한테 잘난 채 가다 이런 의미의 관영 표현이죠 Don't put on airs with me 나한테 잘난 채 하지 마 Don't put on airs with me 다음 10번 Number 10 The queen shook hand with the delegates of the natives The queen shook hand with the delegates of the natives Hand가 틀렸죠 Hand를 복수형 hands를 바꿔야 되죠 Shook hands with의 동그라미 바로 위 4번에서 이미 설명해 드렸죠 Shake hands with 싸만하게 되면 hands가 상호복수로 누구누구가 악수하다 이렇지 않죠 델리키트의 밑줄 델리키트 대표자 이렇지니까 The queen shook hands with the delegates of the natives 여왕은 원주민들 혹은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들과 악수했다 The queen shook hands with the delegates of the natives 다음 11번 Number 11 Through his books he reached a million of people Through his books He reached million of people Through his books 그의 책들을 통해 He reached million이 아니라 복수형 millions가 되어야죠 Millions of people 그는 수백만의 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갔다 막연이 많은 것을 나타낼 때는 hundreds of thousands of millions of 이런 식으로 전부 복수형을 쓰죠 millions of 모모는 구체적인 의미의 수백만의 모모 이런 뜻도 있지만 막연이 수많은 모모 이런 의미라도 많이 쓰이죠 다음 12번 Number 12 Death will come when she is least expected Death will come 죽음은 오는 법이다 When she is least expected 그것이 가장 예기치 못할 때 즉 죽음은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법이다 Death는 은하할 때 남성으로 받으니까 she를 he로 바꾸든지 또는 대명사 it로 받아야죠 정답은 she를 he로 바꾸든지 혹은 she를 it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Death will come when he or it is least expected Will과 least의 각 동그라미 여기 will은 습성 경향을 나타내는 will이죠 least는 리터리 최상급으로 가장 적게라는 의미로 사용된 거죠 Death will come when he is least expected Death will come when it is least expected 다음 13번 Number 13 I will do it if it is for the country's sake I will do it if it is for the country's sake For the country's sake 이 부분이 틀렸죠 For one's sake 이런 형태로 뭐뭐를 위하여 이랬으니까 The country에 a pass of S를 붙여야죠 I will do it if it is for the country's sake 그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하겠다 I will do it if it is for the country's sake 다음 14번 Number 14 At what bus stop do I have to change bus? At what bus stop do I have to change bus? Change bus 이 부분이 틀렸죠 버스를 갈아타다 할 때는 타고 온 버스와 갈아타야 할 버스 두 대가 있어야 하니까 Change buses 이런 식으로 버스가 상호복수 buses가 되어야죠 At what bus stop do I have to change buses? 어떤 역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합니까? At what bus stop do I have to change buses? 마지막 15번 Number 15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y glasses is?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y glasses is? My glasses is is 이 부분이 틀렸죠 Glasses는 안경이라는 뜻으로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반드시 복수 취급을 해야 되죠 따라서 이지가 아니라 복수용 동사 아가 되죠 그러나 안경 하나 A pair of glasses가 될 때는 단수 취급하죠 Happen to know의 동그라미 Happen to 정사는 혹시 몸하다 왜니 몸하다 이렇지니까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y glasses are? 너 혹시 내 안경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 이렇지 않습니다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y glasses are? 다음 마지막 I번 영장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I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English I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English 1번 저희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갑니다 이 말은 결국 저희 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이름이니까 어디어디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거리에 하는 것은 Within 5분의 walk of mama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죠 따라서 저희 학교는 My school 집에서 걸어서 5분 이내에 거리에 있습니다 Is within 5 minutes walk of my house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네요 이때 내 집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생각해 From my house 이런 식으로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5 minutes 끝에 A pastoral 표현을 붙이는 것도 주의해야 되겠죠 My school is within 5 minutes walk of my house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y school is within 5 minutes walk of my house 다음 2번 너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니 기쁘다 즉 이 말은 너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기쁘다 이런 뜻이니까 I'm glad to hear that 줄 이런 구문을 만들면 되겠죠 너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 이때 너희 가족들은 가족 개개인을 모두 가리키는 군집 명사이므로 단수꼴로 복수 취급해야 되죠 건강한 하는 것은 where를 쓰면 되니까 Your family are all well 이런 식이 되어야죠 문장을 영어식 5선으로 완성해 보면 나는 that the eye 사실을 듣고 기쁘다 I'm glad to hear that 너희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다 Your family are all well I'm glad to hear that Your family are all well 이런 식이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I'm glad to hear that your family are all well 다음 3번 우리 집은 정거장에서 엎드리면 코달 때 있다 어디어디에서 엎드리면 코달 때 있다 하는 것은 앞에 기본법 설명할 때 나온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이내의 그리에 있다 이런 의미의 관용 표현을 이용해 be within a stone to throw off 어디어디 이런 표현을 쓰면 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면 우리 집은 our house 정거장에서 엎드리면 코달 때 있다 within a stone to throw off the station our house is within a stone to throw off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4번 내가 안경을 어디에 두었을까 의아하다 궁금하다 이름을 가진 타동사 wonder를 이용해 wonder 플러스 의문사가 이끄는 절 이런 형태의 문장을 만나면 되겠죠 따라서 내가 안경을 어디에 두었을까 I wonder where I left my glasses 또는 방금 어디에 돈인지를 몰라 지금 궁금하던 의미로 현재 완료 시세를 써서 I wonder where I have left my glasses 어쩌고 좋겠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onder where I left my glasses I wonder where I have left my glasses 다음 5번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장은 영어식으로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많은 사람들은 뭐뭐라고 생각한다 many people think that 돈이 전부라고 money is everything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결국 이 말은 돈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many people think that money is everything 다음 6번 수천명이 매년 이 병으로 죽는다 수천명 하는 것은 thousands of people 뭐뭐로 죽는다 die of more 그 다음 병은 disease 하면 되니까 문장을 완성해 보면 수천명이 thousands of people 이 병으로 죽는다 die of this disease 매년 every year thousands of people die of this disease every year 이런 식으로 되죠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usands of people die of this disease every year 다음 7번 그 여자는 아침 식사로 빵 두 조각을 먹었을 뿐이다 빵 두 조각 하는 것은 two slices of bread 이렇게 하면 되죠 아침 식사로 하는 것은 전사 for를 이용해 for breakfast 이렇게 하면 되고 먹는다는 have 혹은 eat 어느 쪽이 좋지만 여기서는 have를 써보죠 문장을 완성하면 그 여자는 빵 두 조각을 먹었을 뿐이다 she had only two slices of bread 아침 식사로 for breakfast she had only two slices of bread for breakfast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he had only two slices of bread for breakfast 마지막 8번 내 아내의 친구엔 누구나 환영이다 내 아내의 친구엔 누구나 하는 것은 이중 소유격을 이용해 any friend of my wife's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우리말식으로 내 아내의 어떤 친구라도 이렇게 생각해 우리말 순서대로 my wife's any friend 이렇게 나타나면 틀리죠 any가 있기 때문에 이중 소유격으로 any 플러스 명사 friend 플러스 전사 of 플러스 소유격 my wife's any friend of my wife's 이렇게 돼야 하는데 다시 한번 유의되겠습니다 문장을 완성해 보면 내 아내의 친구엔 누구나 any friend of my wife's 환영이다 is welcome any friend of my wife's is welcome 정답을 확인해 보죠 any friend of my wife's is welcome 영장문 8번을 끝으로 제 10장 Now on to 문법 강의를 좀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첫째 하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매번 문법 강의가 끝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지만 아레나우는 어떤 미국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하는 라이팅 연습을 반드시 해볼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